자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어디 바쁘게 운동도 하셨어요? 저도 아침에 아주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서울에 가서 아주 중요한 미팅을 했습니다 연세대학의 지선아 교수님 연세대학의 건강증진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 일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세계적인 이 연구 논문집에 발표를 하시는 정말 세계적인 박사님이신데 의학 연구가 발표되기로는 그래도 미국의학협회지 이 자마라고 하는 곳에 한 편만 발표되면 뭐 다른 명함이 필요 없어요 그게 그분의 경력이기도 합니다 그분 사무실에는 한 편이 아니고 여러 편 올라간 논문 표지가 이렇게 액자로 올려져 있고 그 자마가 그 저명도 점수가 한 34점 정도 돼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네이처지 사이언스지 뭐 누구나 아는 그런 것들이 한 34점 정도 저명 점수를 갖고 있는데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것은 한 54점 정도 되는 정말 이 의학 연구 결과들 중에서는 최고로 잘 써진 논문들이 거기에 등재되는 것인데 뭐 한국에서도 거기에 올라가시는 그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지선아 교수님은 특별한 해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도 논문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죠 홀수 짝수해서 내가 받는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병원에서도 돈 주니까 그냥 검사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 자료는 연구 논문으로 쓸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건 쓰레기 자료다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너무 많이 쌓이고 쓸 데도 없는 이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선아 교수님이 남들은 다 쓰레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쳐다 보니까 거기 금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올릴 수 있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금덩어리였구나 해서 이 자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논문을 지금 발표하는 자료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연세대학에 가보면 유전자 검사용으로 피를 16만 명을 한 15년 전에 뽑아가지고 이걸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영하 70도 이하로 냉동을 시켜야만 돼요 그런데 이게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또 16만 명 거나 되니까 전기세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바뀔 때마다 어떤 분이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 빼라고 그런데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다 버티고 지금도 그 연세대 금사라기 같은 건물 속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더니 또 그 유명한 논문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딱 그 자료를 가지고 등재가 되니까 정부 높은 분이 오셔서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120억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논문이 나오는데 이분은 딱 보면 정말 좋은 논문이 나올 자료인지 아닌지를 딱 파악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만난 이유는 그분과 그 다음에 장래 미생물을 검사하고 연구하는 한국의과학연구원의 장래 미생물 센터장 저 이렇게 셋이서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 의과학연구원도 또 굉장한 아주 단체예요 우리나라 과기부 11대 과기부 장관을 하셨고 국회의원을 사선까지 하신 정말 유명하신 분이 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고 이런 걸 꼭 해야 된다 해서 세운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긴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 지선아 교수님이 여기 백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장래 미생물을 통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몇 명의 샘플 데이터를 보고서는 이야 이게 이 정도면 이건 기가 막힌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연세대학의 건강증진연구소하고 또 의과학연구원하고 백투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세 단체가 의기투합을 해서 코호트를 만들고 여기 오시는 분들을 이제 잘 장래 미생물을 처음에 검사하고 그리고 그냥 갈아서 뭐 하겠어요 그게 잘못됐을 때 이걸 뒤집어서 좋게 만드는 것으로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기서 음식이나 모든 생활을 한다는 것을 그분은 알아요 여기를 온 식구가 여러 번 와서 직접 체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아 지금부터 이걸 우리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뭐 1, 2년 하는 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범국민운동으로 이제 전개할 기초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업무도 또 서로서로 나누고 하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오늘 서울에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해도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모아지면서 세상을 이제 뒤엎을 수 있는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방법이 얼마나 의학적인 것인지를 증명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을 알리고 그러면서 에덴에서 사단이 먹거리를 딱 움켜주면서 온 인류를 이 질병의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진짜 우리들의 건강을 위한 먹거리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자 오늘 세브란스 병원의 사명을 엘리베이터 오면서 딱 보니까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자 이게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얘기할수록 깊이 통해서 이 운동을 우리가 전개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운동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병의 근원은 활성산소다 우리가 엊그제도 이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활성산소가 호시탐탐 내 세포를 뜯어먹으려고 공격을 하고 뜯어먹히면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예리한 활성산소라고 하는 창이 내 몸에 여기 저기를 약점만 모이면 찌르려고 하는 죄악 가득 찬 이 세상 또 활성산소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미 염증이 생겨서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방패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과학자들은 활성산소가 공격하면서 만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그 활성산소에 대항하면서 싸워주고 막아줄 수 있는 방패는 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물질이라 그래서 항산화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제를 또 인공적으로 만들면 하나는 좋은데 다른 건 또 나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항산화제도 자연에 있는 항산화제가 최고다 그래서 항산화제의 으뜸 에이스 에이스 3인방이 누구인지를 발표를 했는데 에이스에서 첫 번째 알파벳은 뭘로 시작을 해요 A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최고의 항산화제 에이스 3인방 중에 A는 비타민 A다 비타민 A는 어디 어떤 거에 많이 들어 있어요 시금치만 오늘부터 많이 먹으면 돼요 모든 채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타캐로틴 색깔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띄고 있는 채소는 더 많이 들어 있어요 어떤 거에 좀 노란색이 많이 띄어 있어요 당근 호박 고구마도 노란색 띄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채소에 어느 정도는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채소 속에 특별히 어떤 채소 속에 그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 있는지 코넬대학에서 발표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에이스 3인방 중에서 두 번째는 C지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어디에 자연계에는 많이 들어 있을까요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 있으니 채소만 먹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뭐도 좀 즐겨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과일 여기에도 엄청난 항산화제가 있고 에이스에서 E는 이 비타민 E 바로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이스 3인방 중에서 두 번째 바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는 항산화제 과일을 즐겨 먹으면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코넬대학에서 채소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일 속에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 있는지를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넬대학에서 발표한 과일의 종류별 항산화력과 암세포 증식 억제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일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ournal of Agriculture and Food Chemistry 이 저널 2002년 12월 달에 채소를 연구하면서 과일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한 달 사이로 같은 저널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즐겨 먹는 일반 과일들 속에 어떤 항산화제들이 들어 있고 또 그 항산화제가 항증식 바로 암세포가 계속 크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을 대항해서 자라지 못하도록 해주는 힘이 어떤 과일에 많이 들어 있는지를 쭉 순서대로 발표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항산화제가 들어있으니까 특별히 혈관에 붙어있는 산화콜레스테롤을 싹 대항해서 청소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래서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또 여러 가지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나이가 들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항산화제를 즐겨 먹으면 그 혈관, 지구를 두 바퀴 돌고도 반 바퀴 돌 만큼 긴 이 혈관들을 싹 청소를 해주면서 백세가 돼도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활력 넘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혈관계 질환 뿐만 아니라 질병 중에서 가장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 감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과일과 채소 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가 하고 보니까 파이터케미칼, 화학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고 이 식물 속에 어떤 치료 성분이 되는 그런 화학적인 물질들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페놀, 페놀유라고 부르는데 얘들이 다 하는 일들이 다른데 공통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페놀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5천 종류 이상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과일도 한 종류만 먹는 것보다는 과일마다 다 조금씩 맛이 틀리죠 그 얘기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질병과 싸우는 여러 종류의 페놀류가 들어 있으니까 골고루 먹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과일별로 오늘은 그 페놀이 얼마나 들어 있고 어떤 과일에 암과 싸우는 그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 있는지 코넬대학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건 아니에요 다른 논문도 보면 비슷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코넬대학에서 왜 이런 걸 또 발표를 했는가 하면 이 과일을 쫙 짜면 뭐가 나와요? 주스가 나오죠 건덕지는 버렸어요 그리고 쫙 짰을 때 물로 나오는 이것만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은 거기에 있는 페놀들만 분석을 해서 누가 1등 누가 2등 그랬는데 코넬대학의 이쪽 연구가들이 볼 때 이거는 조금 뭔가를 놓친 것 같다 이렇게 물에 잘 녹아서 빠져나오는 그런 것에만 페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녹지 않는 건덕지에도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제대로 평가를 못 했으니 우리는 지금까지 남들이 사람이 소화 못 시킨다고 해서 빼버린 건덕지에 있는 페놀까지도 다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연구죠 그래서 이 결합페놀이라고 그랬어요 이 베타 물질이 딱 결합을 하면 물에 안 녹아요 안 녹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람이 침으로 아무리 녹여도 녹지도 않는데 이거는 그냥 변으로 나갈 쓰레기다 하고 뺐는데 최근에는 나는 소화 못 시켰지만 누가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미생물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다 그렇게 이 논문의 서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아니면 또 과일을 입에 넣고 우적우적우적 씹으면 뭐가 나올까요? 침이 나오겠죠? 침이 나와요 그리고 이빨이 자꾸 씹을 때마다 얘들을 파수어 주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빨이 물리적으로 이걸 잘게 잘라준다 물리적인 소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빨이 아무리 잘라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침과 함께 화학적으로 얘들을 또 쪼개주는 화학적인 소화가 같이 일어나는데 이 코넬 대학의 연구자들은 여기 입에서는 아무리 아무리 몇천 번을 씹어도 녹지 않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침은 약알칼리성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얘들이 산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성질들이 다른 게 이 음식 속에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는 약알칼리성 성분에서 그냥 침에 녹아가지고 빠져나오는 그런 페놀 종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만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꿀꺽 삼켜요 삼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식도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위장으로 들어가는데 위장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환경이 찾아옵니다 아주 강한 산성이 위산이 쏟아져 나오면서 위장을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약알칼리성 상태에서는 끄떡도 안 하는 아이들이 여기 산성에는 녹을 수 있어요 여기 얼굴에다가 염산 딱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 하나 안 돼도 다 녹아버리죠? 단백질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소화 안 되는 것이 여기 위장으로 들어가면 또 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끄떡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섬유질들이 그렇죠? 섬유질들은 끝까지 안 녹아 그런데 시비지장으로 들어가면은 시비지장에서 이제 소장까지 들어가면은 또 약알칼리성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미생물이 많지는 않아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 유산균들이 조금 있는데 얘들이 이걸 또 여기서 분해할 수 있고 대부분의 섬유질은 대장, 직장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거기는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거기에 사람 세포보다 더 많은 장내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최근에 알고 보니까 나는 소화를 못 시키지만 여기 중성 상태로 존재하는 대장 쪽에서 장내 미생물들이 그 쪼개지지 않던 페놀들을 섬유질을 분해하면서 소화시켜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쓰레기라고 버린 자료들은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페놀 종류를 몇 종류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계산 안 한 것까지 다 통틀어서 계산을 하고 과연 항산화제가 어디에 가장 많은지 등수를 좀 매겨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논문들이 있지만 이 논문의 가치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한번 이 과일을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지 좀 이 논문에 나오는 것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못 먹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못 먹는 부분은 다 빼버리고 그래도 입에 넣고 먹을 수 있는 것 파인애플, 가시까지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식부, 과일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추출하고 얘들을 잘게 파수어서 균질화, 어떤 부분이든 똑같은 농도가 되도록 이제 나누었어요 그리고 80%의 아세톤을 집어넣습니다 마치 여기 침이하는 일 비슷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가식부 이것을 막 잘라가지고 이빨이 하는 것처럼 해줬고 그리고 아세톤 80%짜리를 넣어서 화학적으로도 좀 쪼갔더니 그 단계에서 녹아나오는 영양소들이 있겠죠 이 패널을 잘 녹는다 그래서 가용성 프리 패널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피토케미컬 이게 여기에 보니까 얼마가 들어있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다 펄프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나머지 녹지 않은 것들을 다시 또 아세톤 이 방법을 가지고 추출을 더 해보니까 여기서도 녹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딱 수갑이 채워져서 안 녹는데 한 번 더 상황을 바꿔서 처리를 했더니 녹더라 그래서 이것을 결합이 패널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얘들도 여기 입에서는 안 녹지만 위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일부는 분해되면서 패널이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녹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 것을 결합 W 패널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얘들이 하는 일이 너무 엄청나요 대장까지 끄떡하지 않고 살아남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장래 미생물들의 밥이 되고 장래 미생물들이 그걸 다 쪼개서 거기서도 패널을 뱉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 이런 여러 역학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니까 식습관은 즉 과일을 많이 먹느냐 싫어하느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생활 습관에 따라서 심장병, 암, 당뇨병,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이 예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많은 연구 결과 발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있을 때에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 약을 먹으면서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받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질병들이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질병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포기할 거냐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역학이라고 하는 질병은 의학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서 지금까지 도대체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영역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서 이 음식은 심장병에 도움이 된다 질병 역자입니다 물, 또 운동, 음식, 공기, 뭐 관계해 드리는 것은 다 하나씩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틀림없이 혈압이 높아진다 이걸 제일 먼저 찾는 사람들이 역학학자들이에요 그런데 논문 한 편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의학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 다른 학자가 똑같이 해봤더니 똑같이 결론이 나오고 누가 해도 똑같이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이제 모아져서 의학효과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나 당뇨병, 알차이머 다 정말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데 역학학자들은 이걸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연구하는데 지금까지 발표드린 것을 보면 식생활 습관이 이런 질병을 예방한다 그런데 백퇴된에서는 예방 정도가 아니고 치료도 된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이걸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생활 습관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잘 배워서 제대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일과 채소 같은 것을 섭취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하면 암 위험이 확실히 감소된다고 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떠다니는 얘기도 고기 많이 먹으면 암이 잘 걸린다는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과일, 채소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확실히 적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들어보셨죠? 이게 역학연구에서 다 증명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기 좋아한다고 자꾸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과학을 무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수많은 논문들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진대사 상태에서 인간의 산화재 즉 인간 사람 속에 활성산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또 항산화재는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적당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최적의 생리 조건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가장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에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활성산소와 항산화재가 균형이 깨져버려요 활성산소의 창만 너무 강하고 그걸 막아주는 방패가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쓰러지고 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그 지질 그것도 이 활성산소 창이 허술하니까 찔러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세포 핵까지 찔러서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자 DNA까지 망가지게 해주면서 결국은 손상을 입게 되고 그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암일 수도 있고 아포피일 수도 있고 파킨슨일 수도 있고 모든 질병이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이 연구 논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일과 채소를 먹는 건 왜 중요하냐 이름도 다 붙일 수 없는 파이토케미칼 이 속에 있는 이 식물 속에 있는 어떤 치료 성부 역할이 치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들 5천 개 이상 지금 발견됐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 내 몸을 찌르는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억제해주는 일들을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고 또 세포가 너무 무리하게 막 복사하고 증식하면 암세포가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억제해주는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미 망가져가지고 싹수가 없어 그러면 가서 야 너 그냥 죽는 게 좋지 않겠어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을 명령하는 일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홀몬을 대사하는데 유전자 스위치 켜주는데 또 이 균들과 싸우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예방되고 치료되는 메커니즘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또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그 논문에 있는 거 제가 요약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어떤 화학적인 그 물질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페놀이라고 그랬어요 페놀 이건 너무 많아서 그냥 보따리 싸서 불려준 이름이에요 5천 개 이상 다 달라요 이것이 우리 몸에 아주 건강에 유익한 생리활성 물질이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일 속에 페놀이 총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거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이 암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등수를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과하면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어요? 비타민C 그리고 그냥 항산화제 그러면 비타민C가 그냥 항상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논문에서 연구해 보니까 비타민C는 항산화 작동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0.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사과 그러면 항산화제가 있어서 뭐 이것저것 많이 고쳐주는 효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비타민C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타민C는 사과 속에 있는 전체 항산화 중에서 0.4%밖에 안 된대 1%도 안 돼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다른 종류의 페놀들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위장관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소마다 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가 다르면서 어디에서는 어떤 페놀이 녹아서 분리되고 또 거기서는 안 됐지만 대장에 가면 또 거기서는 다른 페놀들이 분리되고 그랬는데 대장까지 녹지 않고 내려간 건 다 쓰레기라고 지금 버렸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페놀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베타 배당체 그 페놀에 베타라고 하는 물질이 딱 달라붙으면 물에 안 녹아요 치매에 안 녹아요 위산으로도 안 녹아요 그런데 그대로 마치 쓰레기처럼 대장에 들어갔고 우리는 그걸 똥이라고 불렀는데 거기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그 베타 배당체까지도 그 녹지 않던 결합체까지도 다 녹여서 내 몸에 너무너무 중요한 페놀로 만들어서 분비해주더라 그래서 이 코넬 대학의 연구진은 그것까지 다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어떤 과일에 그 페놀이 많이 들어있는지 이제 발표한 그래프를 좀 보면서 우리가 과일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료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은 지금까지 다른 발표된 것은 입에서 그냥 녹는 것만 페놀로 계산하고 어떤 게 더 많고 이렇게 했는데 저쪽 대장까지 내려간 것 속에도 많이 들어 있다 우리는 그것까지 다 공평하게 계산을 해보고 어떤 과일이 항암 능력이 제일 강한지 특별히 여기에서는 사람 간암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다른 세포로 해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밝히기는 간암 세포에다가 이 과일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간암이 얼마나 증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지를 가지고 또 점수를 매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논문이 이제 어떤 논문인지 이해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논문에 나오는 그래프를 가지고 이 여러 종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과일들 속에 지금 얘기한 페놀 페놀이 한 5천 종류 이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얘들이 주로 활성산소 질병을 만드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제인데 어디에 그게 많이 들어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자 제일 1번 앞에 전체적으로 이 폴리페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1번으로 나온 게 여기 보니까 새카만 줄로 쓴 거죠 토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검은색 띠로 만든 것이 그냥 입에서도 쫙쫙 녹아 나오는 그 속에 있는 폴리페놀을 얘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잘 안 녹아요 안 녹는데 뭐 하나를 좀 소화효소제를 쏟아 넣으면 또 녹을 수도 있는 그런 결합 2 그리고 마지막 대장까지 가서 미생물에 의해서나 녹는 이 결합 W 이렇게 다 여기 그래프로 지금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점수로 이 입에서 잘 녹을 수 있는 그런 폴리페놀이 다른 연구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계산을 했지만은 그 과일 속에서 62% 내지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계산을 안 했는데 소화효소로 어떻게 잘 처리하면 녹을 수 있는 결합 2 형태의 폴리페놀이 2 내지 46%나 있는데 이거 지금 계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장까지 녹지 않고 내려가는 결합 W 형태의 폴리페놀도 2% 내지 과일마다 다르지만 24%까지 있더라 이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예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토탈 다 이거 합해서 폴리페놀 항산화제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크랜베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 우리 하목사님 미국에서는 크랜베리 많이 먹죠 이게 뭐 좀 큰 벗지 같이 생겼는데 이게 통풍 치료에도 굉장히 잘 듣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크랜베리 또 두 번째는 사과가 그래도 괜찮은 음식이에요 근데 사과 중에서 한국 사과 참 괜찮죠 미국 사과보다는 훨씬 단 것 같아요 한국 사계절을 공격 들어오는 걸 버티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사과배는 한국계 최고 같아요 사과도 아주 좋은 식품으로 나오고 3등이 적포도 이 검붉은 포도가 3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딸기도 4등 그리고 파인애플이 4등 여기까지 확연히 좋은 걸로 나오고 나머지는 빗값이 까하다고 나와요 순서는 있지만 바나나, 복숭아, 레몬, 오렌지, 배, 자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남들은 계산 안 한 결합 폴리페놀을 왜 찾았는지 지금 설명한 예 중에 하나가 여기 보세요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요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그 결합 폴리페놀 다른 사람들은 계산도 안 한 그 결합 폴리페놀이 제일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많이 들어 있어요 상당한 양 거의 46%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은 여기서 녹는 물 말고도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그런 좋은 폴리페놀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나나를 보세요 바나나를 보면 바나나나는 대장까지 내려가도 소화가 안 되는 폴리페놀이 모든 과일 중에 제일 많아요 부드러운 것 같아도 이 바나나는 어떤 우리 몸의 소화 요소를 다 써도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 그 결합 폴리페놀이 과일 중에서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이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한테 꼭 뭘 먹으라고 합니까 변비 있는 사람들한테 바나나 먹으라고 그러는데 바나나가 부드러운 것 같아도 딱 씹어서 아무리 오래 씹어도 대장까지 분해되지 않고 내려가는 그 결합 W 폴리페놀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에 있는 한의학에서는 변비 환자들한테 꼭 이 바나나를 자꾸 먹으라고 처방을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바나나는 대장까지 녹지 않고 내려가는 그런 폴리페놀이 과일 중에 제일 많고 드디어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까지 녹지 않고 내려온 그 결합 W 폴리페놀을 장내 미생물이 얼싸 좋다면서 먹으면서 거기서 이런 항산화제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쏟아내면서 장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 바나나변을 나오게 해주는데 일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그래프를 보면요 과일 속에 이 파이터케미컬이 많을수록 항산화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본 것과 순서들이 비슷해요 폴리페놀이 한 5천 개 정도 발견이 됐는데 크랜베리가 항산화력이 제일 많고 사과, 적포도, 딸기, 복숭아, 레몬, 비슷비슷하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암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 하나를 더 봅니다 사람의 간 암세포를 시험관에다 놓고 지금 여러 과일들을 하나씩 갈아가지고 집어넣어서 얼마나 잘하는가를 본 거예요 여기 대조군 그러니까 한 100% 암세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보니까 크랜베리를 집어넣더니 한 15%밖에 암세포가 증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암세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식물성 성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항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5%가 억제가 됐어요 이거는 의사가 해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먹으면 그만큼 분명히 암세포가 억제되고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몬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죠 레몬이 암세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세 번째는 사과 언제나 사과는 한 3등을 하네요 보니까 좋은 그리고 딸기도 들어가요 딸기 비슷해요 그리고 적포도도 이건 거의 비슷하게 항상 한 1등에서 4, 5등까지 들어가는 과일들인 것을 보고 나머지도 순서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몽, 바나나, 복숭아, 오렌지, 그리고 배, 파인애플 이렇게 과일 추출물의 농도가 짙을수록 그 암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힘이 세진다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고영복 선생님 나가셨죠 고영복 선생님이 여기 이제 2년 전에 왔을 때는 위암 2기 말이었습니다 위암 2기 말 그래서 병원에서는 위 3분의 2를 절제를 하고 그러고서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3분의 2 위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여기를 왔습니다 여기를 와서 열심히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다 치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배우면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공기 좋은 용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그 뭐 얼마나 이따 오겠어 그냥 한두 달 이따 오겠지 그랬는데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별명을 자기가 뭐라고 불러주기를 원해요 살구왕자 왜 그러나 그랬더니 거기를 가서 아마 이 과일이 중요한 걸 안 것 같아 왕살구나무 40줄을 심고 왕밤나무 40줄을 심고 일을 얼마나 했는지 운동 대신 일을 한 것 때문에 손 만져보니까 틀려요 그리고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기서 배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딱 1년 지나니까 이 이기 위암 말기 그 암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서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암동호회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암환자들을 여기 보내주는지 몰라요 이분 소개로 여기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뭐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과일 나무 심으면서 과일을 구경하려고 심지는 않았겠죠 왜 이런 과일을 적당히 알고 먹으면 암이 치료가 되는지 코넬 대학의 다른 연구팀이 연구를 해서 2002년도 1월호에 그 유명한 영국의 의학 저널 란세지에 발표를 했는데 자 연구해 보니까 모든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콘넥신프리뚤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여기 방사선으로 한 방 맞아서 세포 하나가 유전자가 망가지고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서 암세포가 됐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직 건강한 세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뭔가 물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세포는 이 통로가 열려져 있는데 암세포의 특징은 여기가 망가지고 닫혀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아까 사과도 괜찮다고 그랬죠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비타민 C 하나만이 아니에요 카르세틴과 같은 폴리페놀을 추출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 활성산소로 연결 통로가 녹슬고 상처받고 막혀 있어서 결국은 암세포가 계속 더 자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사과 속에 있는 폴리페놀 항산화제가 싹 청소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강한 세포 속에 있는 암을 치료하는 물질들을 너 얼마나 힘드니 나는 아직 이게 살아있어서 그 P53 인산남백질이라고 하는 그 암세포를 치료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어 내가 너 줄 테니까 너 받아 먹고 너도 빨리 치료 받아라 그래서 그걸 받아 먹기만 하면 암세포가 생기려다가 말아버리고 암세포 자체가 다시 정상세포로 회복댄내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콘넥션을 딱 공격을 하면 여기가 대화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치료제를 주는데도 못 받게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 암세포가 점점점 커지면서 암환자가 된다는 이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 몸속에 이런 암세포가 자꾸 생길까요? 어떤 사람 몸속에?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껄핏하면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사랑을 줘도 받지를 않아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세포들로 똑같이 닮아서 옆에 있는 건강한 세포가 치료제 주는데도 안 받아요 그래서 조금 살다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토라질 수도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꼭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암이 잘 안 겁니다 한 번 문 닫고 들어가면 한 달 동안 대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속에 세포도 닮아가지고 암세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암세포가 생겼다 할지라도 이렇게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과일 채소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암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일 속에 많은 항산화제 치료제들 하나님은 넣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일을 또 적당히 잘 먹으면서 이미 생긴 질병도 치료받고 또 그 암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우리 모두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